안녕하세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역시 고추장에 있는 맛은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먹는 맛은 당연히 분리합니다 고추장은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은 너무 너무 맛있네요 하..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네요 달콤달콤하고 쫄깃쫄깃 제거는 진짜요 너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햇ㅋ 아~~ 와우 저는 반찬을 먹고 싶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달콤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넓은 양념이 더 좋아요 뼈는 깨끗한 양념이 정말 맛있다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반죽이 너무 좋아요 더 맛있게 먹고싶어요 뼈는 매운 닭갈비에 먹어요 뼈는 매운 닭갈비에는 매운 양념이 더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찹쌀떡 고기 맛이네요 저거 어느정도 다 먹었을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다 어느정도 먹었는데 정말 같네요 아... economists 말하는 중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